스타베이스 지옥 진정합니다 저거다 기대되 오우 오우 와우 오우 신기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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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ating beast mode 3, 2, 1, go Wow Are you ready, are you ready? 3, 2, 1, go 3, 2, 1, go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어? 죽을 수 있어. 우와, 신기해, 신기해. 연설이, 연설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breathe in. breathe out. 자기무대.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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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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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대는 그야말로 진짜 멋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에덴이 말했던 마술계 세대교체인가요? 그 시작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시작일 뿐이다. 에덴 씨의 마술은 우울증 치료제 같아요. 진짜로 약간 우울하고 지쳐있을 때 에덴 씨의 음악과 첨단 시대에 거르는 이런 무대를 보면 벌떡 일어나서 뭔가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더 봤을 때 사람 속 시원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풀리게 하고 좀 더 무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지 않나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사도 그러면 그들의 시야 supremожists 그들의 연자를 그들의 연자 그들에게 이모 그들의 연자라고 그들의 연자라고 그들의 연자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